대회전 이용해서 뱅크샷인데요. 짧은 각도로. 역시 푸드롱입니다. 멋진 샷으로도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주는데요. 조금만 두꺼워도 레일의 일목적구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자, 들어가네요. 강한 힘으로 오른쪽 회전을 주면서 장쿠션부터 맞았던 공이. 장쿠션, 장쿠션. 지금 맥쿠션이에요. 많이 맞고 들어가네요. 왕쿠션 때 단쿠션을 안 맞고 장쿠션을 맞을까봐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자, 두 뱅크샷. 네, 정확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 중에 하나인데요. 푸드롱 사수 가면 또 쉬워보여요. 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매치포인트.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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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있던 빨간 공을 상단의 전력을 줘서 내려왔던 공이 다시 올라가는 아주 멋진 공을 마무리를 하네요. 수능되셨을수록 푸드롱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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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